한국농아인협회가 농인의 방송,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 나섰습니다. 수어통역사 교육을 비롯해 공중파 방송 수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계획인데요. 김은별 기자입니다. 한국농아인협회가 2024년을 맞이해 농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수어통역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농인들에게 방송 시청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방송 프로그램 편성 시간대의 제한, 부정확한 한국수어와 자막 등으로 농인 시청자들이 장애인 방송을 외면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농협은 수어통역사 206명을 1월 중으로 교육시키고, 2월부터 공중파 방송 수어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한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를 3월부터 공표할 예정입니다. 한농협은 수어 방송 모니터링을 통해 방송 소비층의 권리 증진과 더불어 공중파 방송 품질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